뉴욕은 한겨울에도 활기찹니다 매일매일 공사하는 소리와 밤낮으로 들은 앰뷸런스 소리 저기 보이는 저차는 코로나 검사를 해주는 차량입니다 뉴욕을 걷다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죠 게다가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경쟁이라도 붙었는지 여기저기 회사 차량이 많죠 길게 늘어선 줄 보이시죠 다 코로나 검사하려고 줄 선 사람들입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신청한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신청자 이름, 인종,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 후 의료보험 여부 등등을 체크해주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빠르면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오고 늦으면 2, 3일 내로 나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뉴욕은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저도 코시국에 여행 중이지만 항상 건강에 조심해야죠 특히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끝장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의료비가 엄청나다는 거죠 반드시 여행할때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반드시 반드시 해야죠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3, 4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 그중에 가장 신속하게 검사해주고 여권번호까지 검사 결과지에 넣어주는 랩큐를 소개할게요 뉴욕 여행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눈에 띄는대로 받아서 대략 5번 정도 했었는데 랩큐가 정말 짱입니다 검사는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코에 쑤셔서 채취하는거죠 어떤 곳은 자기가 코쑤시라고 하는 것도 있긴해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랩큐가 검사 결과도 가장 빠르고 여권 번호까지 기재되어서 비행기 탈 때 매우 유용합니다 혹시 뉴욕 여행 하신다면 무조건 랩큐에서 검사 받으세요